싸워! 무조건 이기! 리즈리얼 클린즈도 없었어. 야! 스페인 다 있다고! 나 대지마! 어어! 좀만 천천히! 아, 괜찮아요. 싸워요 형 싸워요 싸워 싸워. 민생! 안당이지!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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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빵! 빵! 오! 오! 야! 싸워요 싸워 싸워. 구! 없는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싸워요 싸워. 헉! 도망가야지? 아흐흐흐흐! 연막가드! 꿀~! 굴쿨인데 어떻게 만들 수도 없는데? 야! 만들 수도 없잖아! 야! 나보고 그걸 만들었고! 방금 저도, 어.. 네. 이제 왔어, 이제 왔어. 물릴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되는데, 아, 이제 왔어! 어! 봤잖아, 보여줄게! 아! 아아아아아아 축포 오야 죽겠다 나 죽을피는 아니었는데 이제 마나가 없어서 형이 사이브를 당해요 아니 자르다 밑에 있어 괜찮아 어? 지겠는데 우리? 지금 탑에서 계속 흥하고 있는데 도망쳐 타원은 안 깨져요 괜찮은 원래 파텀은 두리안 라인이라 교환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싸우세요 상관없어 제가 랜턴을 골프레즈 앞밥 부분 말고 가자 저 이제 전멸온 고고씨 지금 기사는 버린다 라버스 이건 내꺼야 이거 뭐야 파워를 빨리 밀자 그냥 저 지금 람모스 백업 가도록 할게요 이쪽은 딴 것 같은데요 어? 자르반? 갓 도발 도발 갓 랜턴 풀이에요? 아니? 이거 제가 쭉 달릴테니까 랜턴 타세요 천천히 야! 야! 새끼야! 자 잘하면 귀찮았으면 끊을게요 이제 가죠 아 인피 130원 남았는데 인피 사지 말고 그냥 삐바라기 가세요 어? 어? 밀고 하나 밀고 하나 안 돼? 근데 미드가 안보여가지고 아 금방 밀지 이거 빠앙! 다 밀리는데 이거 다 밀리자 다 밀리자 야! 클리어 개빠르네 라임 클리어 왜그래 제가 그냥 고란검을 제가 사야될 것 같아요 여러분 효과적으로 빌었어 라임 이 게임은 귀한 타이밍이 중요하네 잘 잡았잖아 야! 쟤 한마디도 못 먹었어 미니언 한마디 먹었네 빨리 밀어가지고 미니언 소시장 세마 시킨 것 같은데 네 용 아 효과도 되겼어 굉장히 용 땄습니다 용 떴고요 저는 스펠 다 없거든요 오키 보호만 오는 시간대에 싸워보자 저만의 10초 남았어요 오케이 중복기 쿨 55초 55초 오케이 어우 이걸 맞추네 잘한다 애들 준비해봐 좀만 조심하세요 덕키 어쨌든 원대끼리 레벨 차이 나고 아이템 차이도 심해서 아 그리고 버스커 신발 가셨구나 음 돈 예매해서 아까 왠지 피바도 안 뜨고 인피도 안 뜬다 했는데 어흐흫 그걸 가셨구나 아우 아깝다 자 자르만이도 여기 있을거 있는데 맞네 우리 하나가 있는데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윽 너무 질을 잃은지 아 나 끝났 끝났다고 아 적에게 다 냈습니다 이득이요? 이득이긴 한데 알리에스를 못 따가지고 좀 아쉽네 오 너무 잘하신다 지리네 야 심심 개잘한다 두려워먹으면 당검 나오네 당검이요? 아니 상위템을 올리는데 아니 피받이 나왔고 잡템 금방 가시니까 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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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시고요 바로 가야돼? 나 카이팅 못한다고 이런거 맞추는거 아니지? 나 카이팅 못한다고 지금 궁만 맞추시면 야 스키 쏘 뒤지나는거야 지금? 궁만 맞추시면 이 게임일거같아요 아이씨 뒤로 안내도 되요 궁만 쏘세요 궁만 쏴도 인사하니까요 야 연막선박기 그럼 AP10 부릅시다 AP 야 꺼져 내꺼 이거 AP 그 뭐야 제가 바로 친구할게요 어쨌든 그분도 킬 잘 먹었고 워실도 높고 CS도 높아요 그리고 저는 미드쪽 커버로 한번 가고요 미드쪽 오실래요? 아니다 나 민현먹을건데 그러세요 아 아프라 왜냐면 그곳에 민현이 있으니까 아 서프터가 진짜 눈물 난다 아 얄미워 아 제발 이제 주머니로 끊어줘 아 여기 아무도 없네 좋다 랜덤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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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버렸 그분이 여기 빨리 오세요 갑니다 귀환 귀환 박아야 이거 마구 마구 맞나 근데 별로겠어요 이거는 잡아야 오리아나 오리아 노공이에요 그냥 싸워요 싸움은 이김? 이제 높고 이제 높고 못 따라가겠는데 빠져요 미드라트비를 빼고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바텀타워 미드라고? 바텀타워 타워 별로 안 중요해요 한타워는 총이 혈액 잘 컸잖아요 맞어? 그리고 저는 아이템 한번 잘 꺾어 오라클 사고요 이번엔 탑 먹으러 가야지 오케이 미니언 추적자 근데 리븐이 좀 많이 쎈데? 헉 리븐 스낵인데? 쎈데요? 5일 아 151이야 151 151 151인데 실수가 더 높아요 괜찮아 우리 쓰레시가 Q 끊어줄 거야 들어보는 거 그걸 안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Q를 제가 우리 쓰레시가 다 끊어줄 거야 Q 끊어봤자 어차피 이 스킬이랑 궁극기 맞으면 죽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래요 오케이 우선 오라클을 마시고 미드라트비를 시하자 하는데 저도 도움을 나비팀 오케이 나비사옴 지금 되게 빨리 쎈네요 그 다음에 열정의 공화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이런만 하면 돼 이런만 벌써 죽지 말라고 흥 위협사격일 뿐이니까 흥 흥 적은 이래야 좋아 죽었거나 이제 곧 죽거나 흐하하하하하 다음 용 한타가 언제지? 2230 2230이요? 응 오케이 뭐임? 나 그거 빼라는 건가? 아니요 전 안 찍었어요 모르겠는데 먹을 거거든 그냥 아 알리스타랑 흥 저 지금 쓰레쉬랑 2렙차가 나가지고 천천히 한탄만 하면 질 것 같진 않아요 아 알리궁이 1레벨이네 네 알리궁이 1레벨이네 미드에서 한타 벌어질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 핑 찍어주고요 고고잉 5대 5고고 라고 핑 찍었죠 흥 천천히 2레벨 고고잉 오 아 아니 이거는 아닌데 야 저거 플래스도 évidemment 은 은 오 정신 꺼져왔어 이제 쳐야돼요 쳐야돼? 어차피 죽잖아요 이게 그냥 한 방이지 클린즈인데 풀 업라이징 하셨네 컴다운 브로 사양중고 아 이거는 그냥 5대1 탐 이기는데 제 잘못은 아닌 듯함 아 이거 한 타에서 절대 지는 그게 아닌데 레전드 방금 좀 그러네 누구의 역은을 잡아채줄까 아 맞아 데미 가야겠다 형 레전드 타세요 음 아이고 빨리 타세요 빨리 뽑줘 빨리 뽑줘 빨뽕 배웠어요 이게 어디갔지 아 빨뽕을 쓰라구요 야 원래 버스는 기다려주지 않아 아이 그게 아니고 빨뽕만 타라고 여러분 요즘에 있는 말이죠 버스 시간 다 알려줍니다 애플 잘 입었어요 어플 어플 다 이용하시면 버스 시간 다 알려주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참 좋아졌죠?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다가 버스 시간 내면 타고 가시면 됩니다 네 세상이 참 좋아요 여러분 아 이게 시야장악을 지금 다 잘해놓긴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시야장악 해가지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지금 바론 쪽 시야장악 해 놓고 용이 지금 캄피소드에 뛰긴 하는데 음? 일세한다가 되게 약하네 약해요 ads 빠지셔야 되나요 목공 어이 어 근데 제가 리산드로 입고 가만히 있는거에요 아 믿음 뭐 야 뭐하냐고 믿음 네 좀 화내셨다고 합니다 방문다 노리문 노리문 힘들어 노리문이요 자 왔다 노리문이요 거기 죽여 V I C T O I Y 어 저기 번져봤어 칼 좀 미친 것 같다 아 이게 강평이 없어야 한타를 이기네 원디리엄도 한타를 이기네 이게 프로스푸식 한타야 내가 잘린거잖아 내가 잘린거잖아 3킬을 위함 그렇지 프로스푸식 한타야 형은 내가 한복에 왜 찬성 눌렀었죠 형은 얼른 눌러줘야지 뭐 한복은 왜 내가 젖을때 아니 자기가 더 줄어든 한타를 승부를 왜 눌러 한복을 야 잘들어봐 용맞았어 용맞아 이래야 졌을때 할맞이 생겨 졌을때 아 누가 써렴 안 눌러서 시간버림 이러면 난 눌렀으면 할수있거든 투표 마찬가지야 아 당선 누가 되었으면 어떻게 할거 나락골이 어떻게 되는거임 난 투표했는데 이러는거지 빨리 빠져있다 나도 걔 찍어놓고 빨리 어어 제발요 아 제발 리산드라님 미니언 고마워 미니언 고마워 다행이다 미니언 있어서 소화상력권은 굉장히 안전해 도란망패 팔도록 하겠습니다 도란망패 팔고 루비보석이랑 핑화랑 오라클 더 사도록 하구요 오라클까지 핑화 세개랑 미드에 또 한타 벌어지나요 불건소 바텀 바텀 오오오오오오오옥 오오오오오옥 무빙 그래가 위로 빠져요 아아아아아아니 랜턴 아니 랜턴 아니 무빙을 왜해 라르반 오리야나 노플 아니 스케임 아니 귀찮아 피해야지 귀찮아 피해야지 귀찮아옥은 피해야지 근데 피해야지 무빙으로 기참 피하는 거 아니야? 원래? 원래 기참 피하는 거잖아 무빙으로 이상하다 나 옛날 할 때 잘 피해줬는데 큰일났네요 에렐은 추가적인 2등이 중요한데 여러분 추가적인 2등은 주지 않습니다 전 말이죠 추가적인 2등은 선 다 봤잖아요 지금 바론 중에 시합 억혀가지고 바론이 위험해요 추가적인 선은 다 봤어요 원래 바론 안 가는 거야 아니요 뭐로 안 가요? 시야 지금 딜러라인, 자르반도 딜인데 레벨 2 괜찮아 우리 프로스트지 한 탈하고 한 탈을 이기면 돼 우리 개인 레에톤 샤이와 매드라이프인 스래시가 있으니까 이길 수 있어 지금 시야장 자랑해가지고 제가 완전 깔러가다가 좋을 것 같아요 가자 매드라이프! 민기야! 팬들에게 칼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진짜 무섭다 어 미드 미드 아 랜턴이 아 랜턴이 옆에 이상해 있어 아 아리아 공 다 막아줬어 리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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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림 무시해 탈팀 탈팀 아 알림 무시하라고 엘리 아 랜턴이 진출 가사구 고고고고고 상대방 이즈 살았어요 이즈 살았는데 빨리 깨볍게 한자마자 더 맞고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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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정비. 선물이다. 빠져요. 아 쓰지 말고 빠지라고요. 아 겁먹어 진짜. 겁먹어 그만. 집 가서 민병대 사업. 펜댄 나오죠 형. 나오지. 어 3쿠어템이네 나 지금 보니까. 아이템이 뜬다고 한타를 당한 거 아닌가. 나 겁나 세 지금 타이밍 장난 아니야. 아니 원래 떼셨어요. 파기심 타이밍에 다 죽었어 진짜. 랜턴 랜턴. 원래 떼셨는데. 알았어. 민병대라서 달리기 더 빨라는데. 랜턴 왜 달라고 그래. 어쨌든 지금 이즈리엘 바텀 보여가지고 바론트 시야장 하러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 콜렘 먹어야지. 네. 우와 개멋있다. 하 그리브즈 진짜 멋있다. 예스스. W드 끊었죠. 지린다. 역시 2핑립이야. 예측 예측. 우리 하나 조심해요 형. 그리고 자르반적이긴 한데. 우리 팀 너무 멀었나. 어 이니시 갔다. 이거 바론쪽 좀 도와줘요. 시야장 하러 좀 도와주세요. 상대관 지금 직갔어요. 여기도 와드 깔고요. 바론쪽에는 와드. 어 여기 와드 있다. 바론쪽에는 와드. 바론쪽에는 와드죠. 그리고 이니시를 위한 여기서 핑거 하나 깔고요. 어 뮤드에서 잘 걸었죠. 연계로 오케이. 오리 하나 맞췄고요. 오리 하나를 짜야 되는데요. 오케이 짰죠. 저는 물량으로 살아나가고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이득포면 됩니다. 이거 알리타라도. 죽어버렸네. 이거 자르반 자르반 자르반. 아 이게 안됐네. 도발 도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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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한대만. 나이스. 오 솔라니. 야 뭐 임마 그런거 쓰는거 아니야. 맞았어 맞았어. 맞아도 내려와요 형. 맞았어 맞았어. 잡을거야 잡을거야. 알았어. 거기서. 아 녀석. 삶을 포기였구만. 어 람보스가. 어 먹었어. 야 썬팟. 대박이다 썬팟. 탑 드세요 형 탑 드세요. 사피. 바텀에. 바론 가도 되겠다. 잼. 잼. 람머. 컵. 정글로 죽여서. 되잖아요. 바론. 됐나? 천천히 하나? 가져봐요. 가? 오세요. 아 나 미니언 먹고 싶은데. 빨리 와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아 알지. 흘. 1 더 하길부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왕. 다 집여서 하는지 몰라. 어쩌지 마시구요. 나비효과 내서. 아 형 왕 오래해서 장판 잘 피해. 오케이 오케이. 기술을 지켜주세요. 장판 밟은 돈을 안 주고. 렌턴. 타세요. 내꺼야. 네고치 까구요. 와. 언제 11킬 먹겠다 11킬. 템 먹어야 되지. 방템 가세요 마저템 하나 마저템 치마 하나 두르세요 아 치마 두르라고 다시 팔아요 치마 하나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은 장식 쏴야 돼? 아 알았어 그거 절대 까먹지 마세요 형이 CC 풀어야 될 거는 리븐 W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그니까 그 밖에 없긴 안 사도 될 줄 알았는데 탈팀도 있잖아 탈팀 맞으면 바로 풀어야 돼 이속감도? 형에게 풀기만 하면 한타 이겨 알았어요? 아 풀기만 하면 된 거야? 형이 니브한테 1초만에 죽지만 하는 건 한타 이길 수 있다고 나 풀기만 하면 되는 거야? 형 거기 있다가 잘리지 마. 여기 위험해 여기 인생 한방이지 여기 위험해. 조심해요 괜찮아 게임 패기야 그렇긴 한데 적당한 패기가... 적당한 야전 패기 저 요번 타임에 오락도 안 샀는데 이거 바텀 쪽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바텀 가자 그것이 미드 억제게 밀어놔서 어차피 람머 민병대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가면 돼 어차피 오래 하다 바텀 보이죠 발로 맞지 마 형 술 맞아요 아니야 정직하게 뛰어가면 못 맞춰 이제 술은 없어요 그래 랩터 왜 여기 있어 엄마가 불렀나 본데 그런가 본데 엉크 떴나 본데 어 이거 밀어야 되는데 밥 먹으라 이거 부른 거 아니야 지금? 엄마 나중에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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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안 먹고 뭐하노 나중에 먹는다고 내가 하나 챙겨 먹을게요 챙겨 먹는다고 그러고서 안 먹죠 엄마야 괜찮아 이거 그냥 밀어요 바론이라 그냥 한다고 똥 천천히 형은 무리해서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그 전멸 없으시니까 이런 거 안 하면 되는 거야? 네 오 쟤 어디가 오 쟤 어디가 오 쟤 야 거기로 가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아 아 아 저거 나오고 그래? 아 앞에 앞에서 가르마 자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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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눌러주세요.